아휴 옛날 생각나네 우리 마누라가 내 거랑 애들 거랑 아침마다 도시락 싸느라고 옛날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다음에 무슨 게임 할지나 생각해봐 그걸 생각한다고 아냐 닥쳐봐야 하는 거지 옛날에 어린이들이 하던 놀이 중에 하나가 아니겠어 옛날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야 아니 뭐 그런 건데요 그게 한두 가지도 아니고 딱지치기 줄다리기 징검다리 설탕 뽑기 오징어 게임 그럼 뭐가 있나? 형 감사합니다